저희 서울경제TV가 이달 개국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포럼을 통해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윤해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빌리티 혁명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 특별포럼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모빌리티 환경의 개선은 미래 도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도시의 발전 그리고 모빌리티의 혁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빌리티 환경의 개선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푸는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시 발전과 저성장 극복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를 주재로 도시 혁신을 통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 극복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양극화의 심화, 성장 능력의 고갈 등 복잡한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들을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사를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재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서승호 서울대학교 정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도시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재로 기조 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양향자 국회의원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축사를 위해 참여했으며,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미래 도시와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혈림입니다.